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메가스토닉 국어 강사 나연진입니다. 여러분 학력평가 보느라고 너무나도 고생 많으셨죠? 선생님이 여러분들하고 우리 3월 학력평가 후반부 해설을 맡게 되어서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해설평가는 선생님 칠판을 통해서 하나씩 정리를 해나갈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시험지가 필요해요. 혹시 내가 봤던 시험지 꾸려서 버려버렸다 하는 친구들은 새로 인쇄해서 가져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같이 문제와 지문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접근했어야 좋을지 그런 얘기들 한번 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은 후반부 내용을 맡았으니까 23번부터 맡아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시험지 가져오시고 지금부터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그럼 23번부터 27번까지 이 세트 한번 같이 살펴볼 건데요. 이게 지문도 좀 긴데 문제도 상당히 좀 많았죠. 그리고 24번이 우리 2번 오답률 3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조금 걸려 넘어졌다는 게 약한 선생님 조금 의아하긴 했는데 아마도 너무 긴장한 상태에서 우리가 익숙한 선지를 찾아가다 보니까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러분하고 선생님하고 지금 해설강의로 만난 게 지금 처음이잖아요. 선생님이 내가 어떻게 풀었는지 그리고 문제 세트를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위주로 좀 말씀을 먼저 드릴 거예요. 지금 이렇게 여러분 문학 지문이 나오는 경우에는요. 문학 지문은 우리가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기 문제가 나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보기에 맞춰서 해석을 해나가야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이게 힌트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문학을 딱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문제로 만났을 때 제일 걱정되는 게 뭐야? 내가 모르는 작품이 나왔을 때 너무 낯선 지문을 우리가 만났을 때 그때가 가장 걱정이 되잖아요. 내가 이거를 제대로 해석하고 있는 게 맞는지 이런 걸 잘 모르니까 그걸 걱정할 필요 없이 이제 우리가 문제에서 좀 힌트를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26번에 보시면요. 이 가 지문에 대한 보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 보기 지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 작품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26번에 나와 있는 이 보기를 한번 살펴볼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고공답 주인가는 고공, 이게 종이란 뜻이라는 거죠. 우리가 고공이 뭔지 몰라도 풀 수 있는 거야. 종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죠. 이 종이 상전에게 답을 하는 형식을 통해서 국가 경영을 집안 다스리는 일에 빗대어서 표현하고 있대. 우리가 이 보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종이 상전에게 뭔가 이렇게 말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될 건데 이게 그냥 실제로 종이 상전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나란일에 대한 신하가 왕에게 얘기하는 듯한 고로한 이야기라는 거죠. 지금 여기 보면 국가 경영을 집안 다스리는 일에 대해서 빗대어서 설명하고 있다. 이거는 지금 집안으로 나오고 있지만 이 집안의 일이 사실은 국가 경영에 대한 일로 이렇게 우리가 대응시켜서 읽어나가야 돼요. 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상전은 왕이고 종은 신하를 가리키는데 화전은 임진왜란으로 시대적인 배경도 나옵니다. 임진왜란으로 인해서 나라가 굉장히 황폐해졌죠. 그리고 위계질서가 무너진 상황. 위계질서가 무너졌다는 건 어떤 걸까? 여러분 조선시대에서 위계질서가 무너졌다는 건 신분제가 막 동요되고 이 기존에 있었던 어떤 양반 계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굉장히 공고했는데 막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얘기하겠죠. 혼란스러운 상황이야. 그래서 당파 싸움만 일삼으면 재물을 탐하는 신하들 그러면 이 신하들 잘하고 있어? 못하고 있어? 겁나 못하고 있어요. 얘네 비판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국가를 경영하는 왕으로서 책임을 강조하고 있대. 그럼 이런 상황에서 왕이 어떻게 해야 되냐? 너도 좀 책임을 져야 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어느 정도 보기를 통해서 힌트를 얻고 지문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27번에 보면 27번도 보기 내용이 나와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보면은 가하고 나를 감상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나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도 27번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면 이거는 좀 더 간단해요. 전체는 구성요소들의 집합체래. 그래서 구성요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겠구나라는 거. 그러므로 전체를 이루는 구성요소들은 그 자체로는 두드러지지 않을지라도 전체를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들이다. 그럼 구성요소 하나하나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구나. 이런 이야기겠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26번을 읽을 때하고는 조금 느낌이 다른 이유가 뭐냐? 얘는 아예 이 작품에 대한 해설로 나와 있는데 이건 그렇지가 않다 보니까 어? 이게 무슨 힌트가 될 수 있을까? 약간 이런 의문점을 가지고 읽어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보기에서 이걸 토대로 감상하라고 했으니까 이런 관점이 좀 필요할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일단 읽어볼게요. 그리고 다양성을 지닌 구성요소들은 각각의 역할을 능동적으로 수행할 때 존재의 의미를 획득하게 되고 전체는 조화로운 모습을 이루게 된다. 그래서 이 구성요소들이 각각의 뭐라고 나와 있어요? 각각의 역할을 능동적으로 수행해야 된다. 얘네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것이 전체의 조화를 이룬다. 뭐 이런 이야기들인 거죠. 그럼 구성요소와 관련된 그런 얘기로 우리가 이 두 개의 작품들을 해석해 볼 수 있겠다. 그러면 아까 이거는 한번 얘기를 했으니까 이걸 가지고 가려본다고 했을 때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까? 이 나라를 전체로 봤을 때 그 나라를 구성하고 있는 신화와 왕. 이 신화들이 각자의 역할을 다 했을 때 나라가 조화롭게 잘 굴러갈 수 있다. 이렇게도 우리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문제를 가지고 이 정도 유출을 해보고 이제 지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사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시험을 볼 때는 이 지문을 하나하나 세세하게 분석하면서 문학 지문을 그렇게 읽을 수는 없어요. 이렇게 보기를 가지고 아, 요러한 관점으로 읽어나가야 되는구나. 이걸 갖고 문제에 계속 적용해가면서 빠르게 해나가야 문학에서 시간을 아끼고 비문학에서 조금 더 우리가 지문을 꼼꼼하게 읽어볼 수가 있겠죠. 일단 관점은 얻었으니까 한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지문을. 자, 지문 가에 대한 설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고공답주인감. 일단 내가 이걸 처음 본다고 생각하고 한번 파악을 해볼게. 나는 이럴 망정 외방의 늙은 종이 곡물 바치고 돌아갈 때 하는 일 다 보았네. 종에 대한 얘기 나옵니다. 우리 댁 살림이 얘부터 이러던가 옛날부터 이랬는가 지금 살림이 이렇게 옛날부터 그랬나 하고 약간 의문점을 자아내죠. 전민이 많단 말이 어? 전민이 뭐지? 어휘 있죠. 농사짓는 일을 생업으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농사짓는 사람들이에요. 농사짓는 사람이 많다는 말이 이렇게 그 일국에 소문이 날 정도로 농사가 되게 잘 됐었는데 먹고 입으면 드나드는 종이 백여 명이 넘는데도 무슨 일 하느라 텃밭을 묵혔는가 묵혀놨대. 그럼 일을 안 한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어? 사람들이 농사짓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고 예전부터 소문이 날 정도로 우리나라 농사 되게 잘 됐었는데 우리 살림 되게 좋았었는데 지금 보니까 왜 텃밭을 묵혀놨지? 이것들이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 않구나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죠. 농장이 없다던가 땅이 없나 호미연장을 못 가졌나 날마다 무엇하러 밥 먹고 다니면서 밥은 먹으면서 열나무 정자를 낮잠만 자는 거야 일 안 하고 근무태만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아이들 탓이던가 하면서 누구 탓이냐 이렇게 따져보고 있는 거죠. 우리 댁 종의 버릇 보노라면 이상하대. 우리 댁에 우리 집 종을 보면 그 버릇이 참 이상하다 이런 거죠. 소먹이는 아이들이 상마름을 능욕하고 이제 어른을 능욕하고 오고 가는 어리석은 손님이 큰 양반을 기롱한대. 기롱하는 게 뭐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신분 위계질수가 무너진 그런 상황에 대한 얘기 나온다 했잖아. 지금 이건 거지. 애들이 여러분 장유유소의 조선에서 이게 뭔 상황이에요 지금. 아이들 어리석은 손님들이 집안의 어른들을 막 희롱하고 조롱하고 그러는 거야. 위계질수 무너진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릇된 재산 모아서 다른 께로 재일하니 이 재산을 이렇게 살짝살짝 뒤로 빼돌려가지고 집 배불리고 있는 거야. 이 집안은 꼬라지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큰 집에 많은 일을 니라서 힘써할까. 곡식 창고 비었거든 창고직이 어찌하며 세간이 흩어지니 질그릇인들 어찌할까. 지금 이제 막 집안 살림이 안 좋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고. 내 잘못된 줄 몰라도 나는 몰라도 남 잘못된 줄 모르겠는가. 내 잘못은 내가 잘 인지를 못해. 근데 남 잘못된 건 잘 알아. 그래서 맨날 치고받고 싸운다. 이런 거죠. 풀어헤치거니 매치거니 헐뜯거니 돕거니 서로 막 이렇게 싸우고 하루 열두 때 어수선을 핀 것인가. 이렇게 막 서로 싸웠다가 어쨌다가 이러면서 열두 번도 넘게 계속 막 이렇게 싸우고 어수선 피우고 하는 그런 장면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집안의 그 위계질서도 무너졌지 살림살이 안 좋아지지 얘네 종들이 제대로 일도 안 하지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 다음에 중량 넘어가서 크게 기운 집에 지금 여러분 기운이라는 게 호랑이 기운이 솟아난다. 이런 게 아니에요. 크게 가세가 기울다라는 거지. 지금 굉장히 상황이 좋지 않은 집이다. 라는 얘기예요. 거기에 상전님 혼자 앉았대요. 상전이 누구냐면 왕이죠. 왕이 혼자 앉아서 명령을 누가 들으며 논의를 누가 하겠냐는 거예요. 신하들이 지금 자기 역할 제대로 안 하고 있으니까 낮실은 밤 근심 밤 근심 혼자 맡아 계시거니 옷 같은 얼굴이 왕도 근심이 많으니까 편할 날이 몇 날이나 있겠는가 이제 미리 되긴 니 탓이라 할 것인가 누구 탓을 하겠는가 생각 없는 종의 이름 묻지도 아니하려니와 생각 없는 종들은 그래 차치하고서라도 돌이켜 생각하니 상전님 왕도 책임이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리고 생각 없는 종의 이름 이거 했고 내 상전 그르다 하기에는 종의 죄 만큼만은 내가 내 상전 내 왕 잘못됐다고 하기에는 종인 나의 죄도 많지만 그렇다 세상 보면 민망하니 여쭙는다. 새끼 꼬는 일 멈추시고 내 말씀 좀 들어봐라 하면서 간언을 합니다. 무슨 얘기하냐면 집 일을 고치려거든 종들을 휘어잡아라. 신분 위계제에서 다시 잡고 종들을 휘어잡으려거든 상벌을 명확하게 해라. 벌 내리는 거 보상하는 거 명확하게 해라. 상벌을 밝히시려거든 어른종을 믿으소서. 신분 위계질서를 잘 해서 이제 이 종들 사이에서도 여러분 그 이제 뭐랄까 짬밥이랄까요 이런 이런 계급이 있을 거잖아. 그런 것들을 잘 세워라. 라는 거죠. 질서를 다시 명확하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진실로 이리하시면 가도 집안의 도가 다시 잘 설 것이다. 집안의 도라는 건 국가의 도를 얘기하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 하고 지금 이렇게 문학 작품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가볍게 읽어낼 수 있어. 사실 선생님은 일단 이 작품을 알기 때문에 문제를 풀 때는 그냥 쓱쓱쓱 잘 풀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정도로 조금 흐름을 따라가는 그런 접근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좀 드린 거고요.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래서 여러분 선생님 해설 강의가 좀 길어요. 어떻게 접근하는지 그리고 이런 작품들에 대한 설명도 좀 더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고공답 주인가는요. 여러분들이 같이 볼 작품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허전이라는 사람이 쓴 고공가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번 시험에 중간고사에 학력평가 변형이 들어간다고 한다면 이렇게 연계되는 작품들을 좀 알아두세요. 이게 왜 연계성이 높냐면 애당초에 허전이라는 사람이 고공가라는 작품을 썼어요. 근데 이거에 대한 답으로 고공답 주인가를 쓴 거야. 이 누가 썼어 이거. 이원익이라는 사람이 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작품을 좀 이어서 보면 좋은데 우리가 연계를 시켜서 작품을 본다고 했을 때 뭘 가지고 연계를 좀 살펴봐야 될까. 다 두 개를 그냥 하나하나 비교할 수는 없잖아요. 대조할 수는 없잖아요. 다른 그림 찾기 하는 것처럼 공통점하고 차이점 위주로 여러분들이 작품을 좀 비교해보면 좋습니다. 고공가와 고공답 주인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지금 우리 A부분 묶어놓은 데 있죠. 거기에 위에 보시면 미음이 있어요. 미음에 보면 상저님 탓이로다 하면서 임금에게도 책임이 있다. 이런 얘기 나오죠. 이게 고공가에서는 안 나와요. 고공가는 왕 탓이나 이런 걸 하지 않아요. 그게 가장 큰 차이다라는 이야기인 거고요. 우리 이제 앞에서 봤었던 전체적인 맥락은 같은데 기억부터 미음까지 조금만 해석을 해보면 기억은 이런 거예요. 우리 댁 살림이 이렇게 옛날부터 그랬던가 라는 것은 옛날부터 안 좋았니?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왜 오늘날 이렇게 되었지? 라고 하면서 지금 안 좋은 상황이라는 걸 좀 더 부각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 거고 전민이 많단 말이 일국에 소문이 났는데 라는 건 농사 짓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서 그런 수학량도 많겠지. 우리 되게 잘 살았었는데 라는 거야. 근데 지금 보니까 왜 이런 꼴이 되었어? 이런 이야기로 여러분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니은을 보면 우리 댁 종의 버릇 보누람이 이상하다. 그리고 소먹이는 아이들이 상마름을 능욕한데 상마름이 뭐냐면 이제 여기에서 이런 관계로 봤을 때 상마름은 좀 높은 벼슬아치들 있죠.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야. 조금 이렇게 벼슬 지위가 높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막 어린애들이 이제 막 들어온 신입사원들이 다 이렇게 막 조롱하고 그런다는 거죠. 그런 얘기 위계지수가 무너진 이야기인 거고 사실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보지 않더라도 이 니은만 읽었을 때 이걸 가지고 읽었을 때 어때요? 위계지수가 무너졌다는 얘기라는 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디귿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생각하면서 자기 배만 불리려고 하는 그러한 얘기들 그리고 니은은 너무나도 어수선한 상황들 얘기하는 거고 니은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임금에게도 탓이 있어요. 이런 얘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아직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지금 26번으로 가서 한번 문제를 풀 수 있겠지. 지금 기역부터 미음까지 설명을 했으니까 26번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여기에다가 26번 26번은 아까 보기하고 연결을 지어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보기 이야기들은 같이 읽어봤고요. 기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설명을 보세요. 나라가 황폐해진 상황이 예전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 가 아니라 예전에는 우리 잘 살았는데 지금 너무나도 황폐해졌어 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26번의 답은 1번이에요. 올바르지 않은 것 찾으라고 했으니까 답이 1번이 되는 겁니다. 2번은 뭐예요? 위계질서가 무너진 상황 그리고 3번은 부정한 방법으로 자꾸 자기 배 채우려고 하는 상황 지금 보면은 그릇된 재산을 모은다고 했잖아요. 제대로 된 재산이 아니라 잘못된 재산을 모으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니은은 시도 때도 없이 당파 싸움 하면서 지금 여기 보기에 나왔었죠. 서로 막 헐뚝고 싸우고 있는 그러한 장면들 그리고 미음에는 나라가 어지러워진 책임이 왕에게도 있어요. 라는 얘기를 우리가 해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26번은 이렇게 금방 풀 수가 있었어요.